오늘 4등전 10장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본부에서 군 선교, 국방 전문인에 대한 메시지들이 핵심 산업 선교 전도학 모두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한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에게도 성령 구워주심으로 인하여 놀랬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지교의 축복도 누려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사회의 축복들을 다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내적 축복을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적 축복 중에 제일 먼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성령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4등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되기 마시면 너희가 건넝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힘으로 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안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4등전 1장 8절의 은약을 초대에게 전 성도 마가다라방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영혼에 이제는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다 하고 답을 다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요즘 말로 하면 우리로 치면은 그런 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또 옛날 자기가 하던 책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성령 충만의 약속을 받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공의의 앞에서도 천하인간의 구원자들만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사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이런 말도 되겠지만 사람 더 본질적인 것은 정말로 성령 충만의 맛을 봐버립니다. 그런 게 뭐 당대하라 말하라 수준이 아니고 본인들에게 그런 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맛을 보고 살면 안되고요. 진짜 속에 있는 맛을 봐야 됩니다. 수박 그닭기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수박 그닭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수박의 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댕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는 보니까 요엘서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오늘 10장 45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있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역사가 지금 뭡니까? 고넬료의 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고넬료의 집에서 치교회를 했다. 고넬료의 집에서 팀사역을 했다. 고넬료의 집에서 전문교회를 했다. 또는 다락방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거기서 다락방을 했다. 팀사역을 했다. 미션업을 했다. 전문교회를 했다. 치교회를 했다고 말을 하지 않냐고 성령께서 그 집에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은 우리가 다락방을 하든 치교회를 하든 전문교회를 하든 그것이 외적인 전략은 되겠지만 내적인 전략으로는 뭐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외적으로는 우리가 치교회를 하고 전문교회를 하고 다락방을 하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뭐가 목적이 돼야 되느냐 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지하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경써야 된다. 그냥 외적인 전략 외적인 전략이라든지 반법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내적으로는 그것도 반법일 수 있습니다. 또 전략이라고 이야기할지 제일 좋은 전략이 뭐냐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작품을 해야 될 게고 이분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이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달란트, 기능, 전문성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교회에 가서 계속 뭘 지교회 전략을 외적 전략을 펴면 내 한계에 묶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그게 와가 있는 분 가운데 남자, 여자 등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속에서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각자의 방언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의 나라의 말로 했다. 이 말을 좀 우리에게 응용을 하면 그 말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이 몇 번니까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주특기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더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나 깨나 기도에 힘을 얻이겠어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외적으로는 목사님 그룹도 있고 교육자 그룹도 있고 사역자 그룹도 있고 다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께서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현장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영권이 언제시냐 기도할 때 영권이 일어나지만 전략 영권이 역사할 때는 전도현장에서 사역의 말성전환의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는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일어나면 뭐가 뭐냐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내적으로 진짜 성령 충만한 만큼 바른 세계가 보입니다. 이게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 세계에 그래서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계를 보는 눈이 어떻냐 뷰가 어떻냐 이런 데니까 사람이 보니까 부정적이라는 말은요 세상이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주로 이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볼지 어두운 면만 보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밝은 면만 본다 이런 걸 우리는 다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적 축복을 받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해요. 요셉이 벌써 인만네일의 축복을 누렸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성령 충만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으로 돌아가니까 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인만네일의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르게 보인다.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국을 해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내가 지금 애국에 온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지금 성공하러 온 것이 아니구나 또 내가 총리가 되었을 때는 내가 지금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애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는 것이구나 세계가 다르게 보인다. 내가 이게 세계가 다르게 보이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왜 내 직업이 여기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비교학법 속에서 어쩌다가 나는 한 달에 이것밖에 못 버리는 사람이 되든가 이 사람은 평생까지 보내가는 거예요. 그런 머리 구조로 돼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10배의 월급을 받고 살아도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거든요. 더 좋은 데를 갔으니까 또 한 6개월 1년 지나면 늘 그런 속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늘 솔직히 아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내 존재의 이유가 뭘까 왜 날 이경을 보냈을까 이런 다른 세계를 봐주게 되면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명 소명 하나님의 뜻 계획 속으로 이렇게 쭉 보이기 시작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내적인 축복을 받으면 다른 세계가 보일 뿐만 아니라요 다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곳곳에 성령을 약속해 놨는데 요한복음에는 보니까 특별히 이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26절 20절 28절에도요 성령이 임하면요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요 그냥 살아갈 때는요 세상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데 또 성령이 역사해버리면요 그동안 받았던 메시지 내 개인적으로 받았던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기도수출의 메시지 또 개인기도의 메시지 강탄의 메시지 훈련 받았던 메시지 이게요 완전히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기억이 우리 다 기억을 못하잖아요 저도 제가 설교한 거 다 기억을 못하잖아요 1주 정도 2주 정도 기억하지 억지로 한 달 정도 기억하지 1월 달부터 쭉 내려놓은 거 다 기억을 못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그게요 필요할 때마다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뭐가 하는 거예요 세상을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신을 인도하시는지 이런 축복이 누려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번에는 군성교 메시지입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을 위해서 비디오를 틀어 버려도 되겠지만 목사가 직접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장에 맞게끔 적용을 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아직은 우리가 군성교라고 할 적에 가슴에 안아닿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구성상 여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가슴에 안아닿을 수 있어요 이걸 적용하면 우리가 굳이 군성교가 아니라 무슨 사역을 하든 전문 사역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내 평생 할 전문 사역이 나오면 더 좋은 거거든요 사람이 전문 사역을 하든 저처럼 평생 잘하고 못한 청년 사역에 미치겠다 그쪽으로 가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역이 내가 부족하지만 그 전문 사역을 찾아내고 내가 해야 될 전문 사역 또 다른 말로 하면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냈다 구체적인 거죠 좀 더 구체적인 나의 사역의 현장을 찾아내고 필드를 찾아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고넬료는 중요한 군성교의 핵심 인물인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중요한 장애인 사역이다 복지 사역이다 후대 사역이다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역을 놓고 이 사역에 중요하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어 피장 시몬의 집에 가가라 그 베드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전문 사역을 찾아내고 그 사역에 헌신하고요 그 사역에 쓰임받고 그걸 왜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노력할지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다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가 되거든 내 사역이 분명해질수록 이때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냈어 베드로의 고넬료 본인도 잘 모른데요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는 뭘 환상을 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사역에 헌신해 들어가기 시작할 때요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안에만 있는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게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이 100배 20배의 뭡니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중요한 사역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환상을 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되어집니다 이분들의 모든 중심이 복음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만남이 되고 개인에게는 영적인 하늘군대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역사 또 하나님이 성령에 깨닫게 하신 것들 환상중이에요 그 기도하니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야되겠다 복음전에 있다 이게 분명하니까요 막혔는데도 또 기도하잖아요 잘 날째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다보니 다 실패를 하건 막혔건 참 중요한걸 깨닫게 시작합니다 환상부에서 마켓원자로 가자 고넬료의 지리원을 보니까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요제말람 지리원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영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요 크게 두번째는요 영적 소통의 역사들입니다 영적 축복이 누려지고 이제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영적 축복이 누려지고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고 만남의 축복이 누려지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사실적인 체험이 있다면요 영적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내적 축복을 알고 영적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요 영적 소통한다 이게 포럼일 수도 있고요 함께 팀을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중간 한번 군성교우면은 예를들면 군성교우면 우리 군만 할 게 아니고 우리 5대 필드에 있듯이요 쭉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후대를 살려내겠느냐 학교 현장을 살려내겠느냐 어떻게 하면 직장 현장 산업 현장을 살려내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사회복지 쪽에 영적 사각지대 속에 재앙지대 속에 황금의장 속에 보금을 전해 볼 수 있겠네요 여러가지 의료성교다 뭐 기타 여러가지 분야가 있겠습니까 그런 전문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일어나서 기도팀이다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별로도 팀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전문별로도 직업별로 지역별로도 여러가지로 전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게 남녀 성교회를 하듯이 남녀 성교회 쪽으로 모일 수 있고요 기관별로도 모일 수 있고 또 연령별로도 모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사회별로도 모일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별로도 모일 수 있고 이런 사람들끼리 이제는 내가 받은 내적 축복과 영적 축복을 서로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팀이 있고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팀이란 소통팀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팀이요 근데 왜 소통팀이란 별명 말을 붙였냐 기도팀이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과의 요제만 자꾸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또 수평적으로 나누고 전달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오면 이격이 있는 사정 적 있는 사정을 서로 알려주고 또 중요한 정보들을 교류해 나가고 어떤 정보 영적이고 내적인 정보 그래서 이탈리아 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영향력이 있는 어떤 어떤 항제의 직속 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정전 10장 1절에 가이샤라에 있는 주둔 병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이샤라 지역이라는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로마서 16장 11절에 나기수에 권속 해가지고 전문별로 지역별로 나이별로 여러 어떤 획다별로 우리가 기도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내적 축복 영적 축복을 누리고 소통한다는 말은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현장을 놓고 구체적인 현장을 놓고 기도팀을 구성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제자를 파송할 것인가 어떤 요원을 파송할 것인가 이런 걸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고 나서 하지 말고요 다 미리미리 사실은요 기도로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잡으기도 하고 이렇게 쭉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되어질 걸 미리 보면서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지금 들어갈 것인가 그걸 놓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놓고 제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놓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놓고 힘을 구성하고 기도하고 만일이 열린다면 거기에 사역처럼 누가 들어갈 것이냐 쭉 조장이 누구가 될 것이냐 이런 걸 쭉 짜면서요 기도를 해 나가다 오면요 나기수의 군속이 딱 연결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가 지금 쭉 보세요 그 안에 지금 군대를 살릴 수 있는 전문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연결과 만남의 고리 문들이 연결되는데요 한쪽에는 우리 내부에 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고넬리와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샤라의 주둔병 가이샤라 지역에 중요한 요원이 들어가 있다고 할 중에는 그 지역에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팀 안에 누군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 황제 군 비밀 문서특보와 연결을 돼서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다른 말라면 우리와 저와 작은 사역이 보건 운동을 구체적으로 할 거라고 팀을 구성하고 기도팀 전도팀 캠퍼팀 구성을 하고 제자팀을 구성하고 기획팀을 구성하고 기도하고 영적 축복을 누릴 지게 이렇게 보건 운동 전도운동의 문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응답이 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이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할 적에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 기도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요 진짜 내적인 성령충만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네의 신분과 권세가 완전하게 누려진다면 그럼요 성령의 내 주인도 역사기도 응답이 오고요 하늘군대가 동원되고 허감이 무너지고 천국의 배경이 누려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전체가 살아나버립니다 고넬료 집을 중심으로 해요 전체가 고넬료가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근히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팀이 우승되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니깐요 환상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와 연결되어지고 또 이 은근한 하인을 베드로에게 또 보냅니다 모인 사람들을 오늘 읽은 본문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어디에 고넬료에게 역사하고 피장 시몬의 집에도 역사하고 베드로에게도 역사하고 그 역사가 어디로 고넬료가 성령 충만 받았고 하나님이 정글을 보니까 군대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게 로마의 황제의 군밍이 특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집이 지교로 수임받고 그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전체가 살아나버린다 우리가 늘 꿈을 꾸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요 늘 또 중요한 요원들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인데요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러면 처세술이 되잖아요 방법론이 되잖아요 말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립스리스를 잘해가 원리스를 만들고 한 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우리의 애티튜드니까 기본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딱 가지니까 벌써 원망하던 자가 감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안 됐다고 보이던 사람이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구나 모셔가 이게 안 되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보이지만 내 나이가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고 바로가 보이고 막 이랬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바로 같은게 두렵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그런 군중심리 그런게 광적인 군중심리 이런거 별로 두렵지 않아요 뭘 자기의 나이도 두렵지 않아요 문제도 두렵지 않아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전체가 살아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아갈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흥 이게 우리 부대들도 아 역시 유능한 분들이 와야 부흥이 되구나 이렇게 배워버리면 신앙형을 잘못 보게 만들어집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런게 결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적 축복 영적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우리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이야기하자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입니다 육적 싸움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면 돼요 어떤 문제 사건도요 기도하면 돼요 나에게 갈등을 주고 시험을 주는 사람일수록요 기도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그걸 혈과 욕을 가지고 부딪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요 계속해서 이런 영적으로 가슴 가진 자 현장의 가슴을 가진 자 그 기도팀 그게 진짜 한 맺힌 사람 이런 사람을요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지교회를 한다고 우리도 벌써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중심으로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지교회를 하는 분이 딱 계시니까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흐름이 달라지잖아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른 거에요 그냥 말만 있는 거하고요 진짜 움직이는 게 다른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헌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 가지 군으로 치면 군 출신 군인 가족 군대에 입대할 사람 제대할 사람 이런 거 있듯이요 우리가 하는 어떤 전문 분야에도요 오랫동안 그 분야에 계셨던 분이든지 그거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이런 분들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요 그분들이 헌신하게 되는 거에요 그분들이 일어나지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가 이런 직종이 있게 되는가 이런 위치에 그걸 놓고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학원 살리라는 이야기구나 학교 살리라는 거구나 내가 이건 재탁 업종을 살리라는 이야기구나 의료 업종을 살리라는 이야기구나 이게 딱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분야로 쭉 하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교회와 연결돼요 지금 또 이제 제 입장에서는 또 본부와 연결을 하고 쭉 연결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본격적인 전략을 해나갈 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개인기도 어느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 내적인 축복을 누리고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소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가 살아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가진 자 정말로 하나님의 다른 힘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 전도팀 기도팀 캠퍼팀이 구성될 지게 무언별로 구체적으로 이런 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연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 아침에 하나님 감동 주시는 기도장을 붙잡고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